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판에 대깨 뭐 이런 단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철렁철렁한데요. 들을 때마다. 거의 기방용어가. 왜냐하면 그게 팬덤 정치를 강화시키는 건데 두 정당 간의 담합에 의해서 담합이요? 사실상의 담합에 의해 가지고 독점적인 권력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다름을 인정하는 정치 좀 관용성을 갖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반대 진영을 악마화를 하거나 중대선거구제를 전격적으로 조입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위에서는 이번에도 좀 했더라고요. 이번도 말씀대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으로 해서 10군데 했는데 결국은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짝쓸이하면서 진보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양당에서 두 명씩 공천했더라고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성정당 만들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없는 그런 문화가 문치를 하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양식을 지켜야지.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 놓고 한 당에서 두 명씩 복수 공천한다는 건 그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사기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강원도가 특별제시도. 그런데 거기 구조를 보시면 강원도는 멀쩡하게 시군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반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법률적 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거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기초자치단체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도 정도의 면접과 인구를 가지고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와 어떤 토론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제가 특별자치 도민인데 현재는 바구엔 북제주 국민이었거든요. 북제주 국민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고수님께 전화드려가지고 만나서 풀 수 있는. 지금은 더 쪼개서 저 생각에는 생활정치, 풋풀정치는 거대한 것도 있지만 읍면동장 만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생활적인 민원을 특별할 수 있는.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부 순서인데요.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진보진영의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부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약간 짚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들의 선거 전략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도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 과연 제도는 공평하게 그리고 또 다양한 민의가 담길 수 있도록 지금 잘 마련되어 있느냐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고착화된 것이 제도 탓이다라는 그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고치자 고치자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전 센터장님 우선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말로는 국민들에게 다당제를 요청하면서도 실제로는 두 정당 간의 담합에 의해서 담합이요? 사실상의 담합에 의해서 독점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안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색깔은 되게 마른데 현재 정치 상황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강요하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게 저는 양당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합 세력에 속해 계신 우리 변호사님을 담합으로 본 건 아닐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문화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정치 제도인데요. 정치문화에 있어서는 최근에 점점 양당제가 더 강화되는 게 다름을 인정하는 정치 좀 관용성을 갖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반대 진영을 악마화를 하거나 소위 무슨 대깨 이렇게 해서 대가리가 깨져도 무조건 지지한다라는 이런 편정 정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의 도덕 기준인데 우리가 도덕 군자를 뽑느냐라고 하지만 도덕적 수준이 낮으면 반대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낮은 도덕 수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냐 하는 식으로 공격에 또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정치인들은 도덕 수준을 갖추어야 좀 관용적인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어쨌든 그런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되고요. 제도적으로는 역시 중대 선거 공제를 도입해야 돼요. 중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1등만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1등으로 치고 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탈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제표제인데 이제 아무튼 그 비례제표제도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니면 중대 선거구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이제 기초자치단위에서는 이번에도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명을 뽑는가 3명을 뽑는다 했는데 한 당에서 2명씩 공천을 했어요. 이거는 반칙이죠. 그거는 제도를 아예 말해서 한 당에서 무조건 공천을 그거는 한 명만 내게 해야 중대 선거구제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지 3명 4명 뽑는다고 해서 한 당에서 2씩 내버리면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미성정당 만들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없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양식을 지켜야지 이게 뭐 정말 죽고 살기 싸움처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이번에도 말씀대로 중대 선거구제 시범으로 해서 10군데 했는데 결국은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짝쓸이 하면서 진보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결국 양당에서 2명씩 공천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외적인 명분은 다당대 실현 이런 거였는데 공천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제도를 만드는지 비판을 해야 돼요. 중대 선거구제를 만들어놓고 한 당에서 2명씩 복수 후보 공천한다는 건 그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선거 문화에 대해서도 짚으신 건데 문화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를 가져와도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계속 혼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 부분은 어쩌면 유권자의 선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판에 대개 뭐 이런 단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철렁철렁한데 들을 때마다. 거의 기방용어가. 왜냐하면 그게 팬덤 정치를 강화시키는 건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어떤 책임이? 팬덤 정치적인 어떤 마무리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됐기 때문에 정치 현상이 마치 어쩌면 정말 아주 강력한 어떤 신념과 애증의 형태로 고착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우리 정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하신다면 하실 말씀. 돌아가신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또 팬덤 정치의 시작으로 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이 대통령이 돌아가시겠지만 그 공간을 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요즘 거의 연예인 수준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부인도 그렇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현상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선거 자체가 너무 선거 마케팅을 가다 보니까 정책이나 가치 중심으로 잘 선택되지 않고 팬덤 중심으로 유권자가 껴있지 않으면 사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 스타일로 보면 강력한 어떤 팬덤 정치의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어떤 백인 상류층의 어떤 좀 이렇게 좀 젠체하는 그런 부분을 파고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팬덤 정치는 결국 어떤 정치의 저열화를 가져오고요. 국가의 어떤 에너지를 존먹는다고 봅니다. 현덕기 변호사님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격한 용어들 쓰시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대께, 젠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음 선거는 총선이 있죠. 2년 뒤에.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 위성정당과를 배출시켰던 우리나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도 고치지 않으면 다른 정당들 들어가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들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는 제 돈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정당 자체를 막는 방법까지는 약속해 주셔야 국민들의 약속이 이행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논의가? 그거는 지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의 평생의 어떤 원칙이, 직업적인 원칙이 법과 원칙을 지키자 하는 그런 신조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편법이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대통령 소관상은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지도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은 민주당은 지난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했었나요?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덕을 톡톡히 보이지 않습니까? 보긴 했는데 여론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죠.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라는 게 딱 당시의 국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치기관 전반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잘 좀 국민의힘에 전달해 주십시오. 저도 믿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지난 얘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선거운동을 해 주신 분은 우리 전직 대통령이시죠. 그 평가라고 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선 결과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여당에 지금 현재 여당에 강력한 선거운동원이 됐던 결과다. 그 5년 동안의 실정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까 얘기했던 유성정당이라는 것들이 당장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의 마음 쪽에는 차고차고 그게 쌓여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전 대통령이 나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기주율을 높으셨는데. 그거하고는 또 별거라고 대답해요. 별겁니까? 풀풀이 정치 쪽으로 좀 얘기를 가져가 볼까요. 제주도는 사실 기초의회라는 것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거죠. 네.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하니까 또 오당선인께서는 그건 부활은 아니다. 새로운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확한 당황. 어쨌거나 그거를 좀 주장하고 계시던데 이건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실현 가능성은 있는데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또 얘기들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 담당하고 계시죠? 참 센터장님. 담당하고 계시죠? 오늘 받은 거라서. 일단 요약하면 상황이 좀 변동이 됐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강원도가 특별제지도. 그런데 거기 구조를 보시면 강원도는 멀쩡하게 시군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법률적 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거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세까지 감안하면 이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고 어쨌든 오당선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규 중에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희망까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초의회도 생겨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기초 외에도 논쟁이지만 결론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 지방정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셉니다. 예. 당선인의 생각도 비슷한 거죠?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랑 인터뷰할 때는 그런 취지로 말씀은 하셨었는데. 어쨌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만 뽑는 게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어쨌든 형태로 퍼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기회를 만들겠다고까지는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인격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법인격의 기본이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의회가 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표 그게 결국 집행부가 되는 것인데 만일에 의회를 두지 않고서 법인격을 두는다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독재죠. 그런 법인격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놓고서 기관 대리평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 도지사 의회에 있는 게 기관 대리평이고 기관 통합형 우리가 흔히 아는 의원내각제 형태처럼 도의원들 내지는 의원들이 그중에 대표가 다수장의 리더나 이런 사람이 집행부 수장이 되고 또 의원들이 행정부 집행부에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건 정치제 기본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그런데 사실 기초자치단체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도 정도의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와 어떤 토론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인데 사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뭐 이제 그냥 일반 시민들께 여쭤보면 기초의회 부활시켜야 된다고들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께서 대본에 나오는 얘기가 어지럽다. 여기 제주도는 그런 정도 수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좁은 섬에 기초의회까지 또 두면서 이걸 하면 너무 어지럽다는 얘기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좋은 기초의원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좀 보면 제도 자체는 사실 이념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결국은 지방 호족 세력들이나 또 세력들이 그냥 점령하는 의회가 돼버린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선거 선출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선출직을 통제하는 방법은 정말 소관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형사 범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 정도의 드러난 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드무니까 그러니까 걸핏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해외 견학 연수 이런 거 하면서 제대로 된 연수 보고서도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필연이에요. 필연. 그래서 과연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유예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결국 제주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고 얘기해서 도민들과의 어떤 접촉면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뭔가 주민들이 자치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광역자치단체가 지금처럼 대통령제 우리 국가처럼 기관 대립형으로 하는 게 맞는가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시급한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협자치단체를 만들었으면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의원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국회의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워낙 큰 제도적 손질을 봐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언론적인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하자면 내각제 형태의 제도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 차원에서 그거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라기 때문에 전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정부 차원에서도 의원내각제나 대충전쟁제나 얘기가 많은데 한반도의 어떤 분단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의원내각제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대통령제 타성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기관 대립형으로 가는 것 같은데 1인 대표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권한이 과도해지는 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서울시장의 권한하고 서울시의 의원의 권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오신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기관 통합형도 좋긴 한데 과거로 치면 제가 특별자치 도민인데 현재는 과거에는 국제주 국민이었거든요. 국제주 국민할 때 되게 행복했습니다.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군수님께 전화드려가지고 만나서 풀 수 있는 지금은 더 쪼개서 저 생각에는 생활정치, 풀풀 정치는 거대한 것도 있지만 읍면동장 만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생활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심지어 저는 더 내려서 읍면동장도 주민이 뽑는 방법도 저는 부작용은 있겠지만 한번 도입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실 것 같긴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 우리 사회가 좀 논쟁 논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처음에 지방자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돼 있다. 이거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약간 여담인데 2006년도에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 지사님이 김찬지사님이었는데 한번 만나뵀을 때 아니 민간인들이 무슨 예산 편성하냐. 제도화는 됐는데 안 됐어요. 거의 6년 동안. 그런 단어가 또 생각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정말 이게 생활의 어떤 뿌리를 두고서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제 어떤 남의 제도를 이식한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중소도시 형태의 도시국가도 많이 있었고 또 뭐 봉건제하에서 봉건제가 군대로 바뀌면서 성 단위의 어떤 작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떤 과도기 진행기에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제도가 좋은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역사는 유구하지만 정치제도에 있어서는 신생국가다라는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제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각제 실험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풀뿌리 자치 관점에서는 제주도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법인권을 가진 기구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도 사실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속에 우리 같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열어놓으면 상대적으로 저는 진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시민들께서 인지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잘 이해를 하시던가요? 아니요. 아직은 좀 홍보가 덜 될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도정 차원에서는 많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과거에 시장 직선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시장은 직선제로 뽑자. 그래서 자치단체를 부활하자. 법인격을 투자. 그러면서 의회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의사결정하고 집행하고 견제가 안 되잖아요. 다 독재단 말씀이죠. 그건 독재단 말씀이죠. 시민단체에는 그런 주장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여전히 어떤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수기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변호사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초의회를 부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권력을 나누자고 한다면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시장도 직선제가 이루어진다면 기초의회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데는 기초의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저는 그건 필수라고 봅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독재 시장을 뽑는 거죠. 임기 동안에 자기 혼자서 예산과 인사권을 다행히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제도의 면접과 인구로 볼 때 시계를 몇 개로 쪼개서 기초의회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필요가 아닌 있는 것인가. 지금 4개로 쪼개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정확한 4개인 3개인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인구 70만이면 충분히 저는 특성에 맞게. 센터장님은 70만이면 그게 가능한 숫자다. 가능한 법입니다. 70만 생활자치 관점에서는 도지사가 모든 걸 다 독재받은 체제가 아니라 더 쪼개서 인사 조직 예산권을 주민 가까이 두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도의 경우에 이상적인 것은 사실은 헌법 개정 차원에서 제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관통합형으로 만들어서 도의회와 의회의 다수당의 리더가 수상 같은 형태로를 내각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규모에 맞춰서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정치와 생활의 밀접성 이런 것들도 완주시킬 수는 되더라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 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각제의 신념이 있으신 분이신지는 제가 몰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또 논의해볼까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가능하긴 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사전망대의 현덕길 변호사 그리고 광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